세윤아, 나 하나만 물어볼게. 왜? 뭐? 나 무대에서 코미디할 때 집중하는 그 모습 있잖아. 무대 끝나고 내려와서 이렇게 싹 분장 지울 때 턱선 쓸어넘기면서 수염 뗄 때. 어때? 지저분하지, 왜? 그러면 샤워하고 몸 말릴 때 어때, 그때는? 내가 네 몸 말리는 것까지 봐야 되냐? 야, 내 몸도 커 죽겠는데 내가 내 땀 다 피는 못 군대. 실패. 실패. 섹시하다, 섹시하다. 네가? 인사해, 태윤아. 고마워, 잠깐만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저 선생님, 수근입니다, 선생님. 자식아, 수근이야? 네, 네. 그럼 바로 받아도 돼, 선생님. 저 선배님, 선배님. 저 연기자 박소연이에요. 선배님이랑 연기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. 아이고, 정말 소연아. 너는 어떻게 이렇게 늙질 않아? 아, 너무. 아, 너무 뵙고 싶어요. 나 2대 나온 여자야. 편경장 입 조심하라고. 알겠어? 아니, 뭘 바로 해. 아니, 뭘 바로 해. 아니, 뭘 바로 해. 아니, 딴 거 아니에요? 딴 거 아니야? 아, 최고다. 고맙다, 진짜, 세윤아. 아, 진짜 멋있다.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. 인사해, 고마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입니다. 고맙다Jachn